이기적 세대의 발작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윤 대통령은 식물정부의 수장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핫바지 대통령인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여수호 야대를 만들어줬으니까 본인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그냥 당신의 정체성이 뻔하잖아.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줬잖아.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연금계획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동계획을 김문수 씨로 옮겨봐야 뭘 하겠습니까 법을 고치는 게 계획인데 김문수 씨로 꼽았다 그래서 뭐 할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뭡니까 지금 소원이 빨리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윤 대통령이 잘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허용하겠습니까 윤 대통령님의 청사의 길이 남을 연금계획에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거 협조하겠습니까 노동계획을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협조하겠습니까 절대 협조 안 하죠. 유일하게 협조하는 것은 뭐냐 입 딱 다물고 뭡니까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협조하지 않습니까 포정관리 딱 하고 그거는 뭐 마음대로 까두셔라 그럼 당신이 끌어내리는 데 더 좋으니까 그거 외에는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임하시고 나서 1승 맨 처음에 여러분들 외친 것이 연금계획이지 않습니까 뭘 하겠냐 선거를 다 줬는데 합바지 대통령이 뭘 하겠냐 이야기죠. 합바지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김문수 씨가 여러분들 개혁 성향이 강하다 해서 꼽아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다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윤 대통령과 함께 여러분들 있는 동안에 봉급 따박따박 타먹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1960년대 출신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이의적인 세대인 거죠. 제가 1960년생이기 때문에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게 동아일보의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께서 연금계획을 이렇게 지체하게 되면 다음 세대가 하루에 1,400억씩을 여러분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담할 수 없겠죠. 그럼 나라가 가라앉거나 아니면 연금계획을 해가지고 연금 받는 액수를 줄이거나 그렇게 해야겠죠. 1,400억 1년에 52조 원 정도를 다음 세대가 더 여러분들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앞 세대는 다 약속을 했으니까 따박따박 받을 거고 다음 세대가 그걸 다 벌어가지고 그 긴 여러분들 기고문 가운데 딴 거 다 제외하고 국민연금이 계획이 1년 지체될 때마다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될 재정부족분이 연평균 52조 원씩 증가한다. 한 해에 여러분들 계속 55조 52조 원이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갚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로청들이 젊은 세대들이 봉급해서 52조 원을 각출해가지고 나이든 세대를 매겨 살려야 되는 겁니다. 매일 1,425원씩 25억 원씩 KDI 추계에 따르면 그러나 계획은 끝까지 안 하겠죠. 막판 터질 때까지 갈 겁니다. 왜? 후기 조선 사람들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거나 준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천수답식으로 끝까지 갈 때까지 안 가겠습니까? 지금은 2023년 기준으로 근로계층 20세에서 64세까지의 3.6명이 지금 노인계층 65세 이상을 부양을 하는데 2050년이면 노인 1명을 젊은 층 한 사람 1.3명이 부양하는 겁니다. 아이를 계속 안 낳을 테니까 이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출산율을 그래 조금은 호의적으로 낙관적으로 봤을 겁니다. 낙관적으로 봤는데 이것도 여러분 깨질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겁니다. 막대한 부담을 지는 거죠 젊은 세대가. 젊은 세대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식 함께 이런 아이들 낳고 잘 살라는 이야기를 내가 못하겠다니까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잘 낳고 여기서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기적 세대가 그냥 다 그냥 떨어먹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에 0.78명 2023년에 0.72명 서울 출산율은 0.5명 대통령께서 저출산이 국가적 재난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저출산 대응 수석도 이런 뽑고 인구 무슨 뭐 전략부를 만들고 별짓을 다 해보기 바랍니다. 나라 앞날이 깜깜한데 A를 어떻게 낳았습니까 그냥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거죠. 차라리 여러분들 도와주는 건 공무원 수 안 만드는 겁니다. 인구 전략부를 만들었으면 A를 떠날 것 같으면 인구 전략부를 100개라도 만들어야 되죠. 사람들이 뻔하게 알지 않습니까 국가가 어디로 가는 건지 전부 다 1960년생들이 심을 합쳐가 뭡니까 괜찮게 돌아가는 제도는 다 망가뜨렸는데 선거를 망가뜨리고 의로를 망가뜨리고 그다음 웬만한 건 다 망가뜨린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다 자식 보고 앞으로 밝은 날이 있으니까 개론들 많이 해가지고 애기들 많이 낳고 해라 그렇게 안다는 거죠. 여기 베네수엘라에서 이 선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심한 모양인데 극단적인 여러분들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바꾸기가 힘들겠죠. 오늘 방송 맞추고 한번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릭 맹크 교수가 2008년 또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한 이야기가 우리는 정부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묻는 것을 멈춰야 되고 대신에 우리는 자녀들과 손주들 위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된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짐승은 축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짐승은 여러분들 그냥 사냥을 하게 되면은 그냥 닦아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인류의 문명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은 저장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축적하면서 여러분들 문명이 생기지 않습니까 동물과 여러분 짐승과 여러분들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짐승은 생기면 그냥 먹어 치웁니다. 내일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뭐죠 저축을 하고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1960년생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에 우리가 뭘 좀 남겨줄 수 있을 건지 생각해야 되지 당대 이름 다 닦아 먹고 써버리고 그렇게 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생각하고 사는지 가끔 생각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수준이 낮은지 궁금한 겁니다. 우리는 정부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묻는 것을 멈춰야 되고 대신에 우리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된다. 너무나 평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앞 세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금금절약해 가지고 아이들을 다 대학을 보내고 다음 세대가 자기들을 밟고 일어서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1960년생들이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희생과 헌신은 여러분들 그냥 안중에도 없고 전부 다 당대에 다 헤쳐먹으려고 이러면 다 눈이 불아리고 이러면 그렇게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해난 사고가 나면 뜯어먹을 때까지 수조식 뜯어먹지 않습니까 민주화운동했다 또 뜯어먹을 때로 뜯어졌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생각하면 징글징글하고 뭡니까 아주 그냥 적나미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참 모범적인 사례가 그래도 여러분들 인류사에서 보게 되면 근대 신민사회를 경험했던 유럽사회가 그래도 조금은 모범적이죠 여러분 이 보시면 이게 유럽의 노르웨이 국부펀드 운용자산이 이렇게 불어난 겁니다. 엄청나게 불어난 겁니다. 돈이 돈이 돈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여러분들 투자를 잘 해가지고 낭비하지 않고 돈 늘어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잖아요.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저축을 하는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가지고 2022년도에 1조 2620억 달러 전 세계 최대 이런 국부펀드를 만들어낸 겁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보시죠 전 세계 국부펀드가 이렇게 돈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최대가 여러분들 노르웨이 국부펀드입니다. 아마 지반을 위해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운용 원칙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국내 좋은 책이 나와있네요. 노르웨이처럼 투자하라 꾸준히 조금씩 착하게 세계 최고의 부를 잃은 북유럽 투자의 롤모델 연평균 수익률 6% 가치 세계 최고의 국부펀드에서 배우는 가치 투자의 공식 10년 후 미래를 보고 시장을 이기려는 생각을 접고 윤리적인 기업에 투자하고 최고의 타이밍이란 것은 없다. 지금 시작하라. 이런 책이 나와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돈을 이렇게 뭐죠 그냥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 가지고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하면 되지 또 무슨 전남에 무슨 공공의대를 만드니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온 전신의 공항을 만들고 그냥 또 전남에 의대를 만들고 또 충남에 또 의대를 만들고 야 너가 좀 정신 좀 차려라 사람들아 다음에 망하면 누가 우리를 동정해 주겠냐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데서 좀 배워라 돈을 건물 짓고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을 잘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좀 이렇게 돈이 불어나게끔 해야 안 되냐 이야기죠. 그래서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러분들 AI한테 질문을 던져보니까 노르웨이 국부펀드 nbim은 현재 세대를 위해 자금을 낭비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운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현재 세대가 닦아 쓰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AI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 펀드는 석유 판매 수익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주된 목적은 미래 세대를 위해 자산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 투자를 합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고 또 분산 투자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세계 최우량기업에 투자합니다. 엄격한 비용 관리입니다. 자산을 운영하는 조직 규모를 키우지 않고 운영비용이나 고정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펀드 수익만큼만 펀드 원금이 까지지 않도록 펀드 수익만큼만 인출해 사용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실질 기대 수익률 수준인 4% 이내 인출해서 펀드의 원금은 항상 보존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 있는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여러분들 돈을 쓰지 않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북해 유전이 발견됐는데 그 돈을 알뜰하게 관리해 가 돈을 키운 겁니다. 2200조까지 키운 겁니다. 중동계 국부펀드와 함께 가장 규모가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1969년 북해에서 유전이 발견된 노르웨이는 전 세계 석유수출액 7이 돈이 이 정도가 되면 그냥 자고 있어도 돈이 불어나는 겁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돈을 만드니까 자식 세대를 생각하는 펀드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짐승이 아니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법적으로 다음과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펀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펀드 수익만큼만 인출하는 돈을 번 것 이내만 인출하도록 그러니까 그 돈이 계속 굴러가면서 눈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펀드의 실질기대 수익률 인프레스 가만한 4% 이내에서만 돈을 인출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 간 자산 분면 법적으로 국부펀드의 자산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임을 맹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정치에 활발해 참여하지 않지만 미래 세대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아외과라든지 소아청소년과의 여러분들 환자가 없으면 아이들도 여러분들 다 우리와 같은 장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끔 그걸 국가가 여러분들 보조를 하든지 유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20대 30대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기성세대처럼 투표권을 강하게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 이익을 함께 생각하는 짐승이 짐승이 아니고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권력의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1960년대 여러분들 인간들아 너가 좀 정신 좀 차려라 아이들이 좀 살수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입원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공의들하고 의과대학생들 다루는 방식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에이구 저희 꼰대들은 맨날 거짓말을 하구나 맨날 사기를 치구나 맨날 훈실을 하구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훈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노르웨이 의회가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노르웨이 의회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이것은 펀드의 운용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감독을 받음으로써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입니다.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드는 생각이 사람이 여러분 내일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두 하늘의 별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음 세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연금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노동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선거제도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수순할 건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당대 모든 것을 다 헤쳐먹으려고 이렇게 두 눈에 불을 뜨고 이리저리 날뛰는 걸 보게 되면 저게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니면 조선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은 거죠 여기 오늘 사찰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도 나도 국가에 돈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국민은 나라에 돈을 맡기 놓았냐고요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대형 사건만 터지면 모두 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돈을 그냥 뜯어먹으려고 하니 말이 되냐 이야기죠 생각이나 의식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다음에 벌 받을 겁니다 그 벌 가운데 하나가 자원을 낭비한 죄는 엄청나게 벌을 받게 되거든요 자원을 낭비하게 되면 어렵게 번 돈이나 자원을 소중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엄청나게 지불하게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다음에 한 번 시간 되면 조금 더 상세하게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 걸 한번 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2019년 자료인데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한 30년을 보고 하니까 이거 이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투자한데 투자 이게 2019년 자료니까 다음에 한번 제가 문헌을 챙겨가지고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돈을 어디에 투자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등 애플, 2등 마이크로소프트, 3등 알파벳, 구글, 4등 넷슬레, 5등 아마존, 6번 로치홀딩, 7번 로얄 드치쉘, 8번 알리바바, 9번 메타 페이스북, 10번 노바티스, 11번 버커셔 해스웨이, 12번 TSMC 대만 반도체, 13번 삼성, 14번 존슨앤존슨, 15번 텐센트, 16번 제이피모간, 17번 토탈 에세이, 18번 뱅크 오브 아메리카, 19번 프락트 캠블, 20번 HSBC 홀딩 포트폴리오를 다 짰네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제약, 금융 탄탄하게 그대로 여러분들 다 딱 정리했네요 크게 차이가 안 날 건데 최근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했나는지 이렇게 한 번 가지면 대개 이제 한 10년, 20년, 30년을 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우려한 기업들을 선택한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마 1년마다 이제 밸런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씩 조정하겠죠 그러나 전체 털은 변함이 없겠죠 진짜 좋은 기업만 다 산대요 그러니까 개인이 투자할 때도 이런 거 참조하면 참 도움이 되겠네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했는지 그러니까 뭐 기술주가 좀 빠지더라도 금융주가 받쳐주고 금융주가 좀 빠지더라도 제약주가 받쳐주고 그렇게 딱 포트폴리오 짰네요 노르웨이 젊은 사람들은 참 복 받은 겁니다 노르웨이가 어마어마하게 가난했거든요 지금도 이런 유튜브 같은 걸 보시게 되면 노르웨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함께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손자 손녀가 생기고 자식들이 장성해서 이제 분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거의 숙명이라고 보거든요 다음 세대가 조금 더 이렇게 기반을 잡고 일어서는데 힘이 돼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그것이 다 모이게 되면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죠 그것은 개인을 넘어서 정치가 많은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을 참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전국에 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면 요소 요소에 다 공황을 짓고 이제는 뭐 공공의대를 하나라도 이러면 지역에 다 유치한다고 저렇게 야단 법석을 짓니까 대학이 이런 문을 닫아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한전공대를 또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뭡니까 낭비를 하고 보면은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자원을 낭비한 죄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죄를 크게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거죠 자원을 낭비한 죄가 그래서 참 오늘 정말 모범사례 가운데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간단한 정보만 하더라도 너무나 시사적이네요 자원으로 갑니다 meng tom Americans ego